K-TOWN 핫이슈 시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건강하다라는 평가를 받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그리고 미국은 과연 몇 등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쯤에 있을까요?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나라는 어디? 그리고 미국은 몇 등? 이게 오늘 K-TOWN 핫이슈 키워드입니다. 건강한 기자, 홍재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시죠? 네, 건강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주제를 갖고 제가 건강하다라는 뜻이 무엇일까를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봤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니까 건강하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무 탈이 없고 튼튼하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튼튼하다는 또 뭐지? 튼튼하다를 찾아봤습니다. 무르거나 느슨하지 아니하고 몹시 야무지고 굳세다. 야무지고 굳세고 아무 탈이 없으시죠? 네, 아직 끝까지는 없습니다. 그럼 일단 건강하다라고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블룸버그가 매년 건강한 나라를 산정하는 이런 것도 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여하튼 그런 걸 자료로 발표하는데 올해는 스페인이 1등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스페인이 1등을 했습니다. 이게 블룸버그가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국가를 평가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다방면에 걸친 건강기술을 종합한 것입니다. 그래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신생아 출생부터 은퇴까지의 삶을 기준으로 보는 기대수명도 있고요. 또 고혈압이나 콜레스테롤 등 기본적인 성인병의 확률도 있고요. 또 음주, 후면, 비만, 정신건강, 예방접종, 대기수준과 수질, 깨끗한 식수 등까지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보는 건강평가인데요. 잠깐만요. 그러면 기대수명, 지금 말씀하셨을 때 항목별로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미국에 사니까 미국도 한번 떠올려보게 되고 또 한국도 떠올려보게 돼요. 네, 그렇습니다.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동시에 떠올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인에 맞게, 기대수명, 미국은 몇 살, 한국은 몇 살 있어요. 고혈압, 여기다 또 본인도 대입을 시킬 겁니다. 콜레스테롤, 그다음에 음주나 흡연, 비만, 정신적인 건강, 예방접종 얼마나 잘 받느냐. 대기수준, 이거는 미국은 상대적으로 괜찮은데 한국은 이거는 좀 심각하네요. 그다음에 수질, 수질은 어때요? 본인이 느끼시기에 미국물이 맛있어요? 한국물이 맛있어요? 저는 이제 물가리병을, 미국을 떠나 물가리병을 조금 하는 편이긴 합니다. 건강하다며, 아까는. 네, 하는데, 장이 좀 안 좋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 항목들에 다 점수를 매겨서요. 헬스, 헬스스코어를 내고요. 건강지수를 내고, 또 안 좋은 부분에 있어서는 헬티 리스크 점수를 냅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합산해서 최종 건강 등급을 매긴 건데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번 발표된 2017년도, 그러니까 2018년도 건강지수죠. 등급과 같이 상위 국가들은 좀 비교를 해드리면서 주요 국가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탑10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스페인이 1위입니다. 스페인은 2017년 자료, 그러니까 2018년에 발표된 2017년 자료에서는 6위였는데, 올해 1위로 뛰었습니다. 많이 올라왔네요. 네, 지난번에 1위와 2위였던 이태리하고 아이슬란드는 각각 한 단계씩 내려와서 2위, 3위가 됐고요. 일본은 7위에서 4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스위스와 스워덴, 호주, 싱가포르, 노르웨이, 이스라엘 등이 각각 5위에서 10위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다 유럽이네? 네, 유럽 국가들의 강세가 굉장히 크게 왔고요. 아시아에서는 일본하고 싱가포르가 올라와 있는 거고요. 유럽은 굉장히 지금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주 대륙은 아예 없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여기서 갖고 나와 있는 자료는 상위 50위 정도 근처까지 있는데요. 네, 풀리스트 발표는 굉장히 양이 많아서 제가 좀 보긴 했습니다마는 160 몇 개 국가 중에서 그거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일단 50위 것만 추려 갖고 왔는데요. 스페인의 경우는 유럽 연화들 국가들 가운데서 신생아를 기준으로 기대수명치가 가장 길었습니다. 그래요? 스페인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살아요? 아, 요것도 좀 몰랐네. 장수 국가 하면 다 일본인 줄 알았는데. 네, 그런데 2040년에는 한 86세, 86살까지 기대수명이 올라가서 세계 최장 기득수명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중입니다. 또 국민들의 식습관 면에서 지중해식, 식문화가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요인이 큽니다. 이게 메디테리언 식습관이 심장 건강을 돕고 체중 감소, 당뇨 위험을 크게 줄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엑스트라 버진 오일, 올리브 오일 드시고 견과류 등 드시고 난 괜찮네? 네, 저도 이거 하면서 대표님을 많이, 송봉 앵커를 많이 제가 떠올렸는데 그리고 한 잔 와인은 여기나 저기나 괜찮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함정이 있어요. 한 잔의 와인. 네, 이게 굉장히 절제력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번, 한 잔의 와인이 안 먹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그러면 한 석 잔의 와인이 날까, 안 먹는 게 날까? 저는 안 먹는 게 낫다고 보긴 하는데요. 그런데 와인이 굉장히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디테리안, 지중해식이 보통 육류 섭취를 굉장히, 지방 섭취를 좀 줄이고 이왕에 좀 드라이하게 이렇게 치즈나 아니면 이렇게 견과류, 과일들을 많이 먹는 건데요. 저는 과일은 잘 안 먹는데 제가 좋아하는 게 다 들어있네. 올리브 오일, 견과류, 그리고 와인인데 이건 저는 한 잔의 와인은 아니고 한 석 잔의 와인 정도. 저도 반 병, 한 병 먹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쩔 때 그냥 그럴 바에야 안 먹어버리고. 네. 아예 안 먹어버리고. 그래서 차라리 마실 때는 독주를 마시긴 합니다만. 그런데 일본이 항상 이런 종류의 자리에 보면 상위권에 들어와 있죠. 일본이 4위를 차지했는데요. 사실 일본은 굉장히 거리가 깨끗하고 먹거리가 굉장히 안전한 편입니다. 그리고 소식을 즐기기 때문에 거기에 아픈 문제가 있습니다만 소식을 좀 즐기기도 하고 공기 수준, 대기 수준도 굉장히 좋다고 느꼈고요. 먼지가 많이 없는 나라라고 느꼈어요. 이거는 그렇게 생각해 둘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밀집된 대도시 인구를 감안하더라도 관련 인프라 구성을 감안한다면 건강 지수가 높다고 생각이 들만 합니다. 물론 여기에 방사능 수치가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제대로 반영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물론 남쪽은 괜찮겠습니다만 일본 북부지역은 방사능 이것도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네. 이게 방사능이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오는 자료들 각계에 있는 보도들을 보면 위험하다는 얘기들이 아직 나오고 있어서 방사능 수치가 만약에 나온다면 앞에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이 다 1등을 했어도 다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죠. 다 소용없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어때요? 한국은 지난번 자료, 2018년도 자료에 비해서 무려 7단계가 올라서 17위에 랭크됐습니다. 오, 나이스. 네. 이게 20위권 안에 진입한 거여서 블룸버그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17위? 네. 17위에 올랐습니다. 그 20위권에는 어떤 게 있냐면 룩셈블크와 프랑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네덜란드, 캐나다에 이어서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굉장히 나쁘지 않은 그룹이잖아요. 어떤 나라가 끼면 또 기분이 나빠야 돼요? 아니, 이게 한국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여행을 자주 가고 싶고 좋게 생각되는 나라들이니까 한국 뒤로는 뉴질랜드하고 영국, 아일랜드 순이었는데요. 굉장히 캐나다 같은 경우는 한국분들도 굉장히 이민을 많이 고려하는 곳이어서 그리고 깨끗한 곳이어서 굉장히 자료가 기분이 좋았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올해 1월에 발표된 블룸버그의 통계인데요. 혁신국가 랭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노베이션 컨트리 랭킹에서 6년 연속 1위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 뒷면에는 한국 내에 슬픈 자화상이 있다는 내부의 지적도 있지만 연구개발이나 첨단기술에 따른 혁신에 못지않게 국민들의 삶과 환경의 질적인 향상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어서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미세먼지도 안 들어갔구나. 이거 들어갔으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데 가만했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가만했다고 하더라도 17위는 저는 굉장히 낮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더 높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중국은 어디 있어요? 중국은? 중국은 미세먼지 주범으로 우리가 짚고 있는데요. 50위권 밖에서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난번보다는 3단계가 올라서 52위인데요. 그런데 한 가지는 조금 보셔야 되는 게 연구결과들, 조사결과들을 보면 전망치가 어떻게 나오냐면 2040년에는 기대수명이 미국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40년쯤 되면 미국을 넘어서겠다는 나라가 많네요.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채소 많이 드시는 거고요. 그리고 중국은 제가 한 가지 중국분들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게 차가운 물 안 드시잖아요. 차가운 거?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항상 실원에 있는 물 드시고. 중국 음식점에 가도 항상 보면 따뜻한 티 먹잖아요. 그리고 티 많이 드시고요. 티 많이 드시는 게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따가 나중에 우리 결론적으로 좋은 것만 따로 빼서 우리가 얘기를 하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리브오일부터 시작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미국이 좀 우울합니다. 35위입니다. 너무 많이 쳐진다. 한국보다도 2배 이상 쳐지네요. 그러니까 이게 50개 국가 리스트 가운데는 4위권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것도 지난번보다는 랭킹이 더 내려왔습니다. 쿠바가 30위인데요. 미국이, 쿠바가 30위인데 칠레, 코스타리카 뒤에도 미국이 랭크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뭐예요? 일단 마약 중독으로 인한 기대수명이 줄고 있고요. 80세가 안 됩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비율이 낮으면서 비효율적인 의료 시스템까지 주 요인으로 꼽힙니다. 그러니까 전체,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의 리스트상에서 있는 169개 국가 전체 리스트로 보면 상위에 있는 것 같잖아요. 35위. 그런데 탑 50위에는 분명히 하위권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탑 50위를 꼭 봐야 돼요. 기대치가. 네, 그렇죠. 전 세계 169개국 다 봐서 야, 50위무 잘했다. 이럴 때가 아닙니다. 탑 50위를 봐야 되는데 하위권이네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른바 웨스턴 다이어트죠. 웨스턴 식문화 때문에 심장질환 발병률이 급등한다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웨스턴 스타일은 아시다시피 지방 섭취가 많고 설탕 많이 먹고 또 가공, 프로세스드 미, 가공 육류 섭취가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변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은 식문화입니다. 미국 사람한테 음식 해줘서 마스다 소리 들으려면 굉장히 간단해요. 짭짤하거나 달거나 이렇게만 튀겨주거나 그러면 다 맛있대. 자극적이잖아요. 네, 다 맛있대요. 되게 쉽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건강을 해치는, 건강을 해치는 요소로 지적되고 있고요. 이 식습관 뒤를 넘어서 가장 더 심각한 거는 높은 비용의 처방약, 그러니까 페인킬러잖아요. 진통제 때문에 합성마약 시장이 지금 열려서 난리지 않습니까? 인명피해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펜산엘로 불리는 오피오이드의 마약성 진통제인데요. 이게 뉴스를 통해서 접해보셨겠지만 헤로인보다 100배 강하고 몰핀보다는 한 200배 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싸고 구하기 쉽다 보니까 중산 과정까지 침투해서 마약 중독 사태가 악화되고 확산되고 있는 거거든요. 지난 8년 사이 전국에서 20만 명의 미국인들이 이 오피도스,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다는 점도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국을 가장 위협하는 건 내가 먹는 거, 그리고 마약 중독도 내가 마약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처방전이 비싸서 그것과 대용으로 할 수 있는 싼 페인킬러 진통제를 찾다 보니까 마약도 중독되는 거죠. 말씀드리는 순간 저희 3600 윌셔, 윌셔길 창문 밖으로 앰뷸런스가 또 하나 지나갔어요. 1위에 오른 스페인과 비교해 보면 미국이 배워야 될 점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스페인은 공공건강에 대한 강력한 정부 인력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과 어린이, 노인들에 대해서 의료 정책을 좀 더 세심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게 미국이 계속 의료 시스템을 개혁해야 된다, 진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분석자리를 보면 의료건강 시스템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층이 어린아이, 여성, 노인이라고 합니다. 저소득층. 네, 그렇죠. 그런데 스페인은 여기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데 비해서 미국은 하위권인 거죠. 그러니까 방법론의 차이는 있지만 민주공화 할 거 없이 의료 시스템 개혁을 지금 불을 짓는데 그러니까 처방전 약품 가격의 인하를 강조하고 공약을 내거는 거는 전국에 있는 마약 문제까지 처리를 해야 된다는 소명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외로 낮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위유를 어느 정도 알겠어요. 오피오이드 계형, 마약성 진통제 이런 게 남용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운동하고 좋은 거 많이 먹어도 이런 마약성 진통제에 노출되기 시작하면 한 방이에요, 한 방. 네, 그렇습니다. 그 외에 주목할 만한 나라들이 또 좀 있을까요? 세계 지도를 놓고 봤을 때 일단 아프리카 국가들은 여전히 열악한 환경으로 최하위권이고요. 최악의 건강지수 국가는 아이티와 아프가니스탄, 예멘이었습니다. 전쟁, 자연재해로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게 복구도 잘 안 되는 데고요. 또 사하라에 인접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에는 깨끗한 식수, 그리고 위생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큰 질병이랑 전염병까지 터지면서 30개의 건강하지 않은 국가, unhealthy 국가들 가운데 27개 나라가 다 이 지역에 포함돼 있습니다. 아프리카. 그리고 북한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진짜? 네, 이번 조사에서 북한은 제외입니다. 아, 궁금했는데. 이게 빠진 나라들도 있는데요. 블룸버그 자료가 넘어서 세계 지도를 놓고 거기다 색깔별로 이렇게 파란색, 빨간색을 놓는데 북한은, 남한은 대한민국은 파란색으로 돼 있습니다, 건강한 나라로. 북한은 아예 색깔 자체가 왔다 와 있어요. 아, 조사하지. 조사할 수가 없었나? 반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시간에 오늘 저녁 6시부터죠. 미국 정상회담이 시작이 된다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 다음부터는 북한 자료들도 이제 좀 잘, 이게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대한민국과 북한 이렇게 자료가 따로 나오겠지만 언젠가는 하나의 대한민국으로 이게 탁 통틀어서 이제 건강한 나라, 상위권의 탑10의 대한민국 이러면 한반도 전체가 들어가는 그런 날이 오기라면 바라봅니다. 그 건강지수가 남북한이 하나로 표시되는 그런 날을 바란다. 그 뜻은 통일을 염원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통일입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건강한 나라들의 특징을 봤더니 여러 가지 먹는 것의 경우에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또 견과류, 그리고 많지 않은 그냥 그저 그냥 하루에 저녁에 한 잔 내지 반 잔의 와인 정도. 그리고 이제 좀 건강한 마인드, 생각, 대기, 식수, 또 의료 시스템 이런 것이 권고되고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일단 미국의 경우가 여기 몇 개가 좀 있는데 이제 마약류의 남용, 또 비만율이 높다는 것. 네, 식습관에 대한 문제죠. 네, 비효율적인 의료 시스템. 그 말씀해 주신 식습관은 지방, 설탕, 가공 육류, 가공 육류라는 건 이제 일반 그냥 스테이크가 아니라 햄버거 페리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네, 프로세스, 소세지, 베이컨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조심하셔서 드셔야 되는데 이게 사실 맛있잖아요. 데니스 같은데 아침 식사를 가도 항상 소세지 한 두 개씩을 먹어야 되는데 그걸 갖고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다만 전체적인 식습관을 보셨을 때 지중해식이 굉장히 권고되고 있다는 거죠. 일단 먹는 거와 관련해서는 그러네요. 네, 먹는 거와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그 외에 정신건강, 대기의 질 이런 거는 우리가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먹는 거와 관련돼서는 그런 장단점, 오늘 정리를. 우리가 평소에 알던 거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그게 쌓이고 쌓여서 또는 국가적으로 다 확장이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국가가 1등을 하게 되고 어떤 국가가 하위권에 머물게 되고 이런 엄청나게 큰 차이, 그 결과를 낳게 되네요. 네, 단순히 그냥 지표상의 수치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같은 기준을 놓고 봤을 때 그냥 이렇게도 평가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법합니다. 그래서 좋은 거는 저희가 가져오는 게 낫죠. 네, 건강한 나라 1등이 스페인이라는 것도 이번에 아주 새롭게 알았습니다. 또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한 기자, 홍기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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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